안녕하세요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트윗코인 15화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저스틴 선은 지난 6일 트위터에 거의 1년간의 개발 끝에 트론 Z의 스마트 컨트랙트 프라이버시 프로토콜이 7월 7일 릴리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론 4.0 프로토콜의 필수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트론 블록체인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TRC20 토큰을 지원하며 100% 오픈소스로 제공되어 누구나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컨트랙트에 의해 구동되는 블록체인에 GK스낭스가 구현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스틴 선은 최근 트위터 및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프로젝트에 관한 사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이 코인의 가격 상승을 위해 전략적으로 과대 광고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의 발표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광고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월 25일 자가용을 타고 이동하던 조지 플로이드는 편의점에서 위조지폐 사용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에 의해 인상착의가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말 다툼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이때부터 경찰의 과잉 진압은 시작되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플로이드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목을 무릎으로 눌렀습니다. 플로이드는 숨을 셀 수 없다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경찰은 묵살했습니다. 결국 플로이드는 사망했고 이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게 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반인종차별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비트코인과 블랙아메리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흑인 저자 이사야 잭슨이 직필한 책의 제목입니다. 이사야 잭슨은 비트코인이 경제적 격차를 해결해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역시 기존 금융체계가 나은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기존 금융체계에서 배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사야 잭슨은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이 기존 금융체계에 저항하는 가장 평화로운 시위 방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현 시스템에서 내가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더 좋고 든든한 화폐체계로 자금을 옮기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태어난 비트코인은 기존 금융시스템이 신뢰를 잃으면서 탄생한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다시 한번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가운데 조지 플로이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트위터의 장문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흑인들의 삶의 문제이다. 지난 몇 주간 살펴보면서 배우고 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이 나라의 비극이다. 우리는 사회에서 인종차별, 경찰의 잔인함, 불평등한 정의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암호 화폐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흑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금융 인프라를 보다 접근 가능하고 효율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비트코인은 신뢰에 의존하지 않는 전자거래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은 온라인, P2P, 결제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발행령도 정해져 있습니다. 달러처럼 무한정 찍어낼 수도 없고 백인과 유색인종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트윗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